초콜릿 천천히 전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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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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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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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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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기 이걸 먹으니 먹어있어요 오이 으아아아아아 今まではちょっとねこっちのダイソーの積み重ねボックスを使っていたんですけど次はこのねセリアの冷蔵庫の収納に柔らか野菜ストッカーのケースを使おうかなと思ってます これね冷蔵庫に買ったんですけどサイズが合わなくてでもね捨てるのもったいないので置いてたんですよ これがねちょうどね合いそうなのでこれをね使いたいと思います これはこういう形になっていてくぼみがあってでも反対はこういうこっちにくぼみこっちにくぼみっていう感じで柔らかいケースになっております は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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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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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은 흰색을 꺼내줍니다.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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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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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퀘어 바로 Are you ready? 고소하고 스티치즈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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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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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굽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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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